네, 자, 고3들 고생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이제 메가스터디에 관성적으로 들어왔을 텐데 시험이 어땠을까요? 일단 제가 총평은 나중에 다시 찍어서 올릴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자 이 퀘스트를 찍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첫 시험을 봤을 거고 우리가 항상 첫 시험에 대한 기대 혹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감정이 어땠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일지를 생각을 같이 해보면 시험을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혹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봤을 수도 있고 기대보다 살짝 못 미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시험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만족스럽진 않아요. 원래 시험이라는 건 만점을 받지 않는 이상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잘 봤는데 약간 아쉽거나 알겠죠? 혹은 나는 전체적으로 공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를 제가 하나로는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아쉬울 겁니다. 알겠죠? 아쉬운 성적일 거고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제가 괜히 위로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첫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많이 했고 몸에 긴장이 많이 되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의 모습대로 문제를 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뭘 거냐면 실전에서 내가 공부했던 모습대로 구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시험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을 쌓아야 된다는 포인트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는 멘탈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멘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멘탈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기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방식으로 앞으로 수험생활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가야 될 게 뭐냐 모의고사를 보면서 학교 분위기도 그랬을 것이고요. 이제 진짜 고생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제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진짜 고생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의 성적 라인을 끊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고1, 고2 동안 진짜 공부했던 거 내신이나 수능을 공부했던 것들이 한 번에 무의미해진다는 느낌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우리 흔히 말하게 친구들이 말하기를 현타 온다 그러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올 시기예요. 이제 진짜 고3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담감도 확 올 거고요. 알겠죠?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고3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마음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를 덮기 시작하면 언제 터지냐면 6월 평가원 끝나고거나 9월 평가원 끝나고 수능 보기 직전에 내가 숨겨놨던 나의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들을 이제는 마주하시고요. 대화하셔야 돼요. 알겠죠?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시험 끝나고 이 퀘스트를 눌렀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출하시고 그 감정과 대화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난 직후에 방황은 덜할 겁니다. 알겠죠? 이제 진짜 고3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실전이라는 낯선 경험을 해봤을 텐데 평소에 학원이나 혹은 학교에서 혼자 문제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고 요즘 국어 공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식의 공부 자체들이 많을 건데 실제 경험을 해보면 실전에서 그런 것들이 안 먹힐 겁니다.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내가 글을 볼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떠한 행동으로만 공부를 하는 패턴 자체는 여러분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대부분 근원적인 공부보다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의 영향인데 빠르게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런 태도를 해야 돼 라고만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게 선생님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근원적인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데 학생들은 그 근원적인 공부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만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80분이 시간 제거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보지 않았던 모습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했을 겁니다. 시험을 망치거나 시험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모습대로 시험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줄잖아요. 압박감이 생기니까 압박감이 생기는 진짜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진짜 모습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이번 시험에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이고 실전이라는 낯선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성적에 대한 이제 압박감들이 뜰 거예요. 자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몇 등급 정도 나올 거야. 이 정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는 진짜 고3들끼리 붙었단 말이죠. 전국의 학생들이 다 붙었는데 이제 내가 딱 객관적 등급이 요거네? 라는 걸 수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본 친구들이야. 어차피 내 점수는 좋은 점수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 압박감이 엄청 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18년 동안 19년 동안 공부했었던 결과가 3월 모의고사 한번 드러났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점검하셔야 될 건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과목 국어뿐만 아니라 제가 국어선생이니까 국어만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능이라는 거 모의고사라는 건 내신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다르게 접근한 것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인데 그 사고력 있게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필요해요. 국어로 한정 지으면 단순히 작품을 암기하고 단순히 지문을 읽었을 것인가 단순히 지문을 이해만 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알겠죠? 자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학생은 없을 텐데 평가원이나 수능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지문을 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되는 공부가 됐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기출을 풀거나 혼자 문제집을 풀 때 지문이 쉽고 이해되면 정답만 체크하고 채점하고 확인하고 버리지만 않았을까? 알겠죠? 이런 정도에 대한 반성성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의 기분 나쁜 거, 기분이 힘든 거, 기분이 안 좋은 거, 알겠죠? 감정이 불안한 것들을 모두 차치하고 핵심은 내 공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체를 하셔야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감정만 휩싸이면 내 스스로에 대한 분석 자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알겠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셨든지 간에 괜찮아요. 왜냐?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수가 수능이 아닌 거에 감사해야 되고 시험을 잘 봤으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점수가 돼야 됩니다. 혹은 내가 시험을 못 봤으면 내 공부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시험 결과는 어차피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안 좋은 문제는 1렬로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예선조부터 과거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정서는 없어지지 않아요. 줄 세우는 문화는 안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줄 세우는 문화에서 어쨌든 1등이 있기 때문에 꼴등이 있는 것이고 꼴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험인데 지금 성적은 그래서 안 중요한 거예요. 수능은 여러분 모의고사나 수능은 만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선천적으로 지능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 역시 제가 공부할 때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정교 1등과 내가 성적이 비슷하게 붙습니다. 그거 뭐냐면 무한대인 성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만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점이 정해져 있으면 결국에는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한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갈 것인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틀려도 결국에는 많은 학생들이 틀리기 때문에 성적이 붙어요. 진짜 잘하는 학생이랑. 그래서 막상 끝나고 나서 보면 대학을 합격했을 때 라인이 비슷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내가 그 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비슷하게 노력을 하면 성적은 붙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라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친구는 넘을 수 없어라는 벽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슷해집니다. 그게 수능 성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평등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결과는 평등합니다. 얼마만큼 했냐 누가 더 많이 했냐에 대한 결과는 공정해요. 그게 수능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괜찮고요. 괜찮아요. 알겠죠?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포인트는 이유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보고 있었던 시험장에서의 내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시험장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 실수를 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한 걸 찾았다.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했다. 알겠죠? 이런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내가 공부를 날리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하나 곱씹으면서 하지 않고요. 공부를 날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는 모든 모습들은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알겠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시간의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 볼 때 내 모습을 기억을 해놓으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모습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퀘스트를 보고 나면 내가 국어 시험 볼 때, 수학 시험 볼 때, 영어 시험 볼 때, 탐구 시험 볼 때 어떤 모습이었지를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틀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꼭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실제 공부할 때 나오는 모든 모습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평소에 공부할 때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평소 공부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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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공부할 때 그 순간순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엄청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짓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결정지어요. 평소 공부의 습관이 시험장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국어 문제 풀 때 턱 깨고 풀거나 다리 떨면서 풀거나 대충 풀죠. 그걸 시험장에서 절대 그렇게 안 풀 것 같죠. 그렇게 풀게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평소 살던 모습대로 기억하기 때문에 내 습관이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진짜 실전에서의 원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극한으로 보는 겁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 체력을 극한으로 몰아요. 그러면 내가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코어가 힘들잖아요. 그때 나오는 폼이 내 진짜 폼인 거예요. 그 전에 하는 연습은 폼을 예쁘게 가장할 수 있어요. 던지는 것도 예쁘게 던질 수 있고요. 공을 받는 것도 예쁘게 받을 수 있어요. 치는 것도 예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결정적일 때는 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체력을 끝까지 극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같은 걸로 대입을 시킨다고 보면 평소에 많은 공부량을 통해서 나를 극한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극한으로 보는 과정에서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똑같은 자세와 일관된 자세 그 다음 똑같은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공부를 푸는 연습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게 반복이 돼야 내가 시험날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올해 이제 7월 달에 올림픽을 한대요. 올림픽을 보시면 안 되겠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중계진들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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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에 대한 기대는 평소 공부하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평소 기준을 높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혼자 풀었을 때 국어는 정답률이 거의 맞아. 수학도 거의 맞아. 됐죠? 그러면 그 평소 기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나의 평균 레버리지를 높이는 식으로 공부하십시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올바른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시험을 봤죠? 그러면 저도 해설강에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잘못된 행동은 인덱스 들어가서 27번을 틀렸으면 27번 정답만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얕은 공부의 전형입니다. 내가 27번을 설명하기 전에 지문을 쭉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 지문을 쭉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고력이 잘못됐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고력의 기준은 기출이란 말이죠.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인데 내가 그 기출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사설처럼 풀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육청 문제라고 완벽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 수능 기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는 평가원 기주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라는 걸 알아차리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배웠던 것들이 안 먹힌다니까요. 안 먹혀요. 무조건.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걸 토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먹혔을 때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자로 읽으면서 팩트체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마주칠 수 있는 힘 자체가 길러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볼수록 근원적 실력 자체를 높이는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 자 시험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 퀘스트를 눌러봤을 텐데 힘들죠? 잠깐 쉬겠죠. 잠깐 쉬시고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혹은 힘드니까 하는 합리화는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가 올라오면서부터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먼저 분석을 하세요. 대부분 뭐라 하냐면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분석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시험을. 왜냐하면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능날 혹은 시험날 내 정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의 분석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분석에 틀린 게 있겠죠. 그거를 맞춰가는 게 공부예요.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내 분석이 점점 선생님하고 분석이 맞아 떨어져가요. 이해 되세요? 그때부터는 수업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가 진짜 모르겠는 거 있으면 그것만 골라가면서 듣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분석하는 힘 자체를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비슷해진다 하면 안 듣고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시험날 정답을 1번 찍을 때 1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질의응답 달면서 느꼈던 감정은 1번 선택지가 정답인데 2, 3, 4, 5번을 지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1번을 지우고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 걸기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 걸기 못합니다. 시험날. 해보셨잖아요. 1번이 정답이 나오면 2, 3, 4, 5번은 불안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때 내 정답이 1번인지를 확인하면서 지우셔야죠. 이제 아시겠어요? 공부에 대한 확신을 만드셔야 되니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했던 내용 겨울방학 동안 배웠던 내용대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그 외의 것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배웠던 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됐죠? 자, 두 번째는 실전적 풀이가 아닌 근원 쪽 공부하세요. 다시 시험 보셨죠? 자, 재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만 고3들은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틀리면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을 했어야지? 나는 생각 안 듭니다. 절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습니다. 80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팍팍팍팍 풀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는 이때 무슨 행동을 했어야지? 이때 무슨 행동을 했었어야지는 절대 안 먹혀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 행동을 저절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원 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실전에서 필요한 행동은 근원 쪽 공부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국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날 내가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를 잘 풀 수 없습니다. 아셨죠? 외로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에요.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하다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강의만 보고 선생님들만 보고 과외 선생님들만 보고 친구들한테 의존했던 친구들 혹은 해설지에 의존했던 친구들은 결국은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정답을 체크하고 OMR을 체크할 때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계속 다른 행동을 합니다. 굳이 읽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읽거나 굳이 보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낯선 처음 행동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스스로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알겠죠? 같이 하면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 그래서 선생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선생들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다 능력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핵심. 3월 모의고사 해설을 올릴 건데 제가 가르쳤던 대로, 학생들한테 수업했던 대로만 수업할 겁니다. 이 질문은 이게 중요해. 이 질문은 이게 중요해. 다시 한 번 배워볼까라고 안 할 거예요. 1, 2월 달에, 3월 달에 가르쳤던 내용, 제 커리대로 가르쳤던 내용대로만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 어? 진짜 배웠던 대로 적용하면 되네라는 안심을 하셔야 돼요. 성적 낮아도 된다니까요. 낮아도 돼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성적이 낮은 것이지 익숙해지면 배웠던 대로만 사고력을 가지면 되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찍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평가원하고 엮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이간모의고사와 간슬계를 하는데 이간모의고사는 지금 해설이 올라갔고 간슬계는 5월 달에 올라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평가원에서 푸는 방식대로만 풀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겠죠. 사설이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마지막, 수능을 보기 직전에 7월달, 8월달, 9월달부터 엄청나게 실전 연습들을 하실 텐데 그 실전 연습들을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평가원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설은 평가원을 절대 못 따라합니다. 아시겠죠? 비슷하게는 따라할 수 있으나 근원적인 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가원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자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사설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교육청도 제가 여러분 시험 본 것도 평가원과 연계해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문제, 안 좋은 문제, 약간 아쉬운 문제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올바른 문제로 교체해드릴 겁니다. 바꿔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눈을 만들어 봅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사설도 똑같이 공부하시고요. 사설도 교육청 보듯이, 평가원 보듯이, 수능 보듯이 똑같은 눈으로 보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되셨죠? 자,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시험 보느라 고생했을 테니까 나한테 보상 좀 주시고 알겠죠? 단, 우울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알겠죠?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해설강의 올라오기 전까지 대부분 해설강의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몰아서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주말 날아갑니다. 알겠죠?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고민하시고 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빠르게 올려주실 텐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찾는 공부를 꼭 하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근원 쪽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겁니다. 됐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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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